오늘 눈에 비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같이 잠옷다면 쉬는 눈이 일찍 올 수 있어요. 안녕. 안녕. 할래? 네. 이게 뭐야? 똥? 선물이야. 아 똥이 진짜 똥이네. 대리 안녕. 통. 근데 얘 왜 이렇게 옷을 입혔어? 아 이제 병원 가야 돼. 뭐 저번에 그거? 응. 검사온날. 비니얼 검사? 너무 예쁘게 입힌 거 아니냐? 영국 스타일이야. 모자도 하나 씌우지 그랬어. 아름이 일로 와. 우리 영국 못나니 형녀야. 오늘. 하이포트 끼고. 피 검사하는 거야 오늘? 올라가 봐야자. 그 날은 기술로 지켜주자. 또 조금만 더 구입하러 온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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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인해서 괜히 아픈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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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